자 계속해서 요즘은 박형숙 씨의 보냅니다 내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과 각의 어둠에 이끌어버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만한 행복이예요 그 옛날에 내가 본 모습이예요 아직 불안한 향기만 불안한 영원히 비지 않는 꽃이 어디론 내가 본 자리 바람다운 사람도 그 눈에 보내줘요 이 옷 속에 남았으면 좋겠네 내 옷 속에 남게 내 옷 속에 남기고 서로 이끌어버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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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